이봐요 그만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냥 밤새도록 화장실에 여기 혼자서 못 있겠다 할 수 없죠 어떡하냐 난 10시까지 들어가야 해 내일 학교 결석하고 졸탄지 뭔지 같이 찾으러 다녀줄게 하룻밤인데 뭘 그래 알았지 알았어 그래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자는 게 더 안전할 거야 그럼 내일 보자 저기 몇 시 올 거야 8시 30분 문 열어 1년이나 돈 더 안 내고 당장 나간다 자자 먹고 자도록 해라 1년 전 8시 30분 2년 전 1년 전 둘이 내에 2년 전 세일 4년 전 2년 전 4년 전 10분 누가 그래? 누가 그걸 내가 받아갔어? 우리 말고도 나만 맞추는다 해도 돼, 또! 아, 그럼 그렇게 해! 누가 내가 받아갔어? 네! 내 눈에 따로 치고 네,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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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카를로? 네, 가서 만나봤어? 그래, 잘했어! 아니, 뭐라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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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! 그건 안 될 말이야! 안 돼, 그건 안 돼! 안 될 말이야! 안 된다니까! 절대로 안 돼! 난 그 여자하고 결식 결혼 못 해! 아, 그 말이라 그래! 너 지금 재정신이냐? 이랜 망쳐, 아, 자식! 안 돼! 안 돼, 안 된단 말이야!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혹들이 갖다가 혹 붙이고 온 놈이 아있어! 그 여자한테 잡히면은 내 생 참자는 거야! 야! 난 끝장난다 말이야! 나 들어와! 우선 결정을 내라는 거야! 결정 거기다 내라구라! 우선 해봐라! 말 싫어! 난 그만 둬! 그만 둬! 또 한 번은...